2023학년도 대학수학력시험 동아시아사 해설로 여러분들을 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반가워요. 나는 또 정선하고요. 우리 친구들, 예비수험생들, 오늘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오늘 동아시아사 수능을 보고 온 수험생들도 물론 있겠고 내년도 2024학년도 대수능을 준비하기 위해 작년도 수능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고 내가 이 정도를 풀면 어느 정도인 것인가를 좀 확인하고자 하는 그 예비수험생들 크게 두 종류일 텐데 우선 오늘 시험 본 모든 수험생들 정말 고생 많았어요. 1교시 끝나자마자 국어는 평소보다 조금 괜찮았다, 어떻다 얘기가 많지만 사실은 다 필요 없고요. 내가 느끼는 난도가 어떠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오늘 선생님이 강의하러 왔을 때 사탐 선생님들은 정말 다 이구동성으로 이번에 사탐 어려웠지. 동산 어때? 경제는 어때요? 사무는 어때? 아까 박봉쌤이랑 화장실에서 한창 얘기를 한 거야. 사무는 어때? 야, 생윤윤사도 어려웠대. 한지도 그렇대. 까다롭대. 세계사도 몇 개가 그렇대. 동아시아사도 사실은 수능 딱 끝나고 제2외국어 안 보는 친구들 나오자마자부터 선생님 학교 친구들부터 우리 동사대군들까지 정말 연락이 많이 왔어요. 답이 아직 공개가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선생님 몇 번 더 뭐예요? 이 문제 문제지도 없으니까 이 문제가 뭐예요? 그 얘기는 어려웠다는 거예요. 나만 어려웠던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여러분들 사탐이 전반적으로 좀 난도가 있었고요. 6월, 9월보다 까다롭다고 느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선은 지금 정답지 나왔죠? 채점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거 무엇인지 이번에 동아시아 전체적으로 대학 수학능력시험 동아시아사의 출제 경향 이런 거 쭉 정리해 드릴게요. 이런 이딴 얘기하기 다 전에 오늘 정말 고생했어요. 여러분 정말 고생했고요. 정말 찐빠지게 오늘 많이 애쓰고 지금도 사실 못 받은 전화가 몇 통이네. 다 우리 반 애들이야. 지금 끝나고 전화해야 되는데 마음이 막 콩닥콩닥콩닥해 사실은. 어떤 얘기들을 할까? 오늘 또 하필 대학이 고대, 서울대, 연대 다 발표놨잖아. 그러니까 지금 막 떨리는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정말 고생했어요. 다 필요 없고 정말 고생했어요. 오늘 필적확인란이 하루 종일 이걸 썼을 거예요. 한용훈의 시 구절. 나의 꿈은 맑은 바람이 되어서. 진짜 이 더운 여름에 날에 내 꿈이 맑은 바람이 되어서 네 주변에, 네 곁에 있겠다라고 하는 시구를 오늘 필적확인란에 쓰면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몇 번이고 반복을 했을 텐데 진짜 여러분들을 그 더운 날의 맑은 바람처럼 위로하고 싶은, 격려하고 싶은, 참 수고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오늘 동아시아사는요. 여러분 6월, 9월보다는 어렵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사실 동사가 6월, 9월 내내 조금 쉬웠어요. 그래서 50점 1등급, 만점 맞아야 1등급이죠. 사실 그렇게 출제가 되면서 이게 본 수능에서는 N수생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이번 같은 경우에 3명 중에 1명이 졸업생들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등급 블랭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당연히 평가원에서는 원치 않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난도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허나 우리 친구들이 느꼈을 때는 아, 지금까지 풀었던 동사에 비해서 많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보자면 이제 친구들이 막 DM이나 전화로 아니면 문자로 물어보는 게 계산하는 게 왜 이렇게 있지? 라고 느꼈던 부분들이 있대요. 또 하나는 왜 이렇게 사료를 읽는데 오래 걸리지? 라고 느꼈다고 하는데 실제로 두 얘기 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아, 애들이 171개월부터 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연도도 좀 찾아야 되고 시기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어느 시점이지? 라고 하는 것들 그렇게 더하기 빼기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몇 년이야? 민진당의 천수이변이 총통으로 당선된 이후에 6년이 지났대? 그럼 2006년인데? 근데 문제에서 묻는 건 2006년을 묻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 또 물어보는 거니까 2006년 이후의 상황을 또 찾아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나 이제 출제 선생님들 또 우리 출제 지필 교과서 계속 같이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베테랑 선생님들이 조금 친구들이 느꼈을 때 계산해야 되는 게 많다라고 느꼈을 거고 속도도 6월, 9월에 풀리던 거에 비해서 오래 걸린다라고 느꼈을 수 충분히 있다라고 평가했어요. 평가원 기출 개념은 반복되는 것은 확실히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올해 6번의 모의고사 중에 여러분들 많이 틀렸던 문제였는데요. 지도를 주면서 서하의 흥경을 수도로 해가지고 이게 가라고 하는 나라로 냈어요. 탕구 투족의 나라 1038년에 이원호가 만들었다. 수도는 흥경이고 비단길을 장악하고 무역을 다 외우고 있지만 그게 지도로 나왔을 때 우리 친구들이 틀렸고 그걸 오답으로 굉장히 열심히 정리했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흥경을 힌트를 위해서 서하 얘기가 나오고 서하가 송으로부터 세폐를 받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사료로 바꿔서 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가원 기출을 잘 오답을 처리하고 반복을 하고 기출문제들을 좀 올해 것까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처리했으면 그 다음 10월 같은 경우에 부기 문제가 뻔하게 또 나왔는데 우와 선지가 대단히 낯설었어요. 동의와 서의로 동서로 분열되었다는 게 선지로 나오면서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부기가 시험에 또 출제가 되면서 동의 서의로 분열됐다는 게 제시문 안에 들어가고 고요. 그리고 정답지로 낯선 선지인 이 부기가 있을 때 여기에는 남조에 송나라가 있었다는 내용을 주면서 송과 대립하였다. 굉장히 낯선 선지죠. 송제 양진으로 이어지는 남조와 이 북조의 시대를 여러분들이 다 알지만 이게 선지로 나왔을 때 조광윤의 송 이루 헷갈려 버릴 수 있는 낯선 선지를 냈지만 나왔던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은 분명히 보이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에 특징 중에 하나는. 여기 북이 문제에 송과 대립하였다. 아니면 서하 문제에서 유목민족의 침략으로 멸망했다라는 식으로 분명히 있다 보면 맞는 내용이긴 하나 늘상 쓰는 선지. 서하는 늘 몽골한테 멸망했고 북이의 정답은 늘 호환융합이거나 평성에서 러양으로 옮겼다인데 그거를 뒤바꿔서 낯선 선지가 조금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도 걸리고 우리 친구들이 난도가 높다라고 느낀 부분이 있고요. 확실한 건 나만 어려웠던 것은 분명히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 이 촬영을 하는 요 시점이 진짜 직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등급컷이나 이런 것들은 내일 아침 오늘 자정 이후까지 여러분도 좀 더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2등급컷 3등급컷에 묻는 질문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거든요. 나만 어려웠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 개의 사이트를 비교되는 것들을 좀 더 보면서 최저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료의 부피가 커졌습니다. 세계사도 한동안 이제 이런 추세들이 좀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확실히 출제진들은 좀 긴 사료들 좀 낯설지만 길고 부피가 좀 있는 가나 사이즈의 사료들도 조금 커지면서 세계사 트렌드도 마찬가지고 동아시아사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료의 부피가 조금 커지면서 말 그대로 키워드 몇 개를 가지고 우리가 암기해서가 아니라 얘들아 이 텍스트를 잘 읽어보면서 여기 텍스트에 담겨져 있는 그 사료 속에서 니네가 키워드도 찾고 추론을 해서 좀 가보자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료가 사이즈도 길이도 그리고 우리가 봤었어 되게 익숙해 라고 하는 사료를 좀 비틀어서 늘 나왔던 사료면 그걸 정답지로 아니면 정답지에 있던 거는 아니면 이번엔 제시문 이런 식으로 조금 뒤집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일단은 무슨 국가 문제부터 이렇게 가나 사이즈가 긴가요 큰가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키워드는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문화대혁명 베트남 공화국 그러면 시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 사료를 해석하고 좀 독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시간들이 조금 걸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좀 어렵다라고 많은 친구들이 얘기한 문제가 6번 9번 10번 11번 15번 16번 꽤 많아요 예 이 문제들 이게 사실은 얼만큼 맞고 틀리고냐에 따라서 결국엔 등급 내가 이제 몇 등급이냐가 결정이 될 텐데요 이 문제들 너무 답답하고 어렵고 혹시 이게 포인트가 무엇일까 걱정되시죠 예 바로 이어지는 문제 풀이 강의에서 이 문제들 오답률이 지금 높다고 친구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을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도 정말 고생 많았고요. 이제 문제 1번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yn